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회장을 마련했습니다. 도는 올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비 6억 7,600만원, 국비 20억 4,900만원 등 총 27억 2,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4개 분야 13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도는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